Welsh 그냥 문 닫아 뒤로 들어오더라 뭐 장국이까지 해? 엄마가 장국어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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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빈이 어디 갔어? 유빈 탑재리. 아아. 야 그만 좀 싸워. 너 눈 옆에 이거 하얀 거 뭐야? 너 물렸니? 물린 거야 이거? 이거? 어? 이거 뭐야? 어 이거! 얘 눈 옆에 하얀 게 붙어있어요. 반다리 자세 불편한가봐. 아 우리 나니 좋아. 너무 좋아. 손으로만 들고 있기에 힘들다. 아휴 우리 나니야. 귀여워요. 얘가 제일 다리 짧아. 숏다리. 응. 안녕. 난 까꿈이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안녕. 안녕. 심껏 심껏 공직여서 물려고 확인했어요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앗!!!! 우와! 음. 으흐흑! 많으니까. 으흐흑. 으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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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